이런 소문이 좀 있습니다. AOMG 계약 조건 중에 주 1회는 정찬성의 샌드백 파트너를 스파링 파트너를 하는 조건으로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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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잡아야지 뭐 자겠지 장소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뭔가 여기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이 좀 모여있군요. 터키도 아주 좀 귀엽게 잘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여기가 뭐 핑키 핑키 합니다. 미키 강수가 오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올라가시죠. 위에도 또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인스타가 성의 굉장히 있군요. 스티커 사진 같은 거 찍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니 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래퍼 쿡이라는 친구인데 아니 여기서 왜 볼로 샤워를 하고 있죠? 야 심지어 이거 제작진들이 너무 나쁜 게 아무도 아무도 없이 혼자 여기서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 나와. 쿡이 맞죠? 맞아요. 토크 토크 괜찮아? 네. 가시죠 가시죠. 야 오프닝 너무 고약합니다 진짜. 아니 그렇다고 그런 오프닝에 응한 것도 웃기네 쿡이가. 안녕하세요 쿡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이 좀 많으시네요. 실없이 웃고 이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작년까지는 많이 안 웃었는데 모르겠어요 요즘 많이 웃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약간 좀 귀신 들려서 계속 실없이 웃는 나도 중고등 친구가 있었는데 결국에 구슬했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 구태.. 구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 지금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오프닝도 어떻게 보면 솔직히 거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를 하는 이유가 정말로 정신이 좀 나가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형 저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 누나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이상해졌어요. 이것도 제가 아니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앞니도 많은 것 같고 치아가 좀 많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웃는 거죠? 아니 그러면 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네임이 왜 쿠기인지가 궁금합니다. 중학교 때 친구가 옷을 입고 왔는데 브랜드 이름이 쿠지였어요. 아 쿠지 쿠지? 쿠지를 쿠기로 잘못 읽은 거예요. 애들이 어? 뭔가 나중에 래퍼가 된다면 이거 랩네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 근데 음악을 좀 늦게 하신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악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이렇게 웃는 사람도 있구나. 아 이러지 않아요? 웬만하면 근데 오 이거는 좀 멋있네요 제스쳐가 지금 AOMG를 들어왔잖아요? AOMG를 왜 선택을 했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 연락. 오 그래요? 먼저 연락 오고 조건도 제 기준에서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낮을 텐데 아 계약금 같은 것도 좀 시원시원하게? 아니면 제 기준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이제 네 제 기준에서는 상품권 이런 걸로 받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저희가 터키지 문제를 맞추면 100만 원을 주잖아요? 네 그거보다 높습니까? 아니 뭐 높으면 높다 아니면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뭐 이거 말해드릴 수 없는 아 비슷하군요 아 비슷하군요 역시 아 그러면 오늘 뒤에 문제를 잘 맞추면 계약금을 받아갈 수 있네 아 우리가 흔히 돈을 벌기 시작하면 손이나 목이나 뭐 이런 장신구 같은 것들을 좀 채용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 원래는 관심 있었는데 그게 재테크에 안 좋다 나중에 이제 그게 아니 그리고 이 끈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니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너무 길어요? 아니 이렇게? 아니 그래도 쿡이가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AOMG 그 소속사 사람들 보면 명품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좀 걸치는데 아 이거는 무슨 그 아니 무슨 소매치기 새끼 마냥 옷을 입혀놔가지고 아니 매치기잖아요 이거는 아니 맞잖아요 매니저분 우리 아 심지어 본인이도 옷을 자리군요 아니 자기는 쌈디형이 만들어준 모자까지 쓰고 저거 못 받았어요 저거 아 그러니까 아니 뭡니까 이게 대학금도 100만원 받았다고 자기 기준에 많다라는 건 어떤 인생을 산 거예요? 도대체 아니 부족한 옷이 사놨어요 아 그렇죠? 아 그러면 드림카 같은 것도 혹시 있습니까? 돈 많이 벌면 뭐 타고 싶은 차나? 원래 차를 최근에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 먼저 했어요 뭐 해주셨죠? 그냥 적당한 아 중고로? 아니 아니 새 거 새 거 아니 뭐 얘기 뭐 이 정도는 이게 스웩이죠 그냥 그 B 예 공고? 아니 뭐 뒤에 뭐 싣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되신 거죠 이제 계약한지? 이제 한 40일 아니 근데 지금 40일 됐는데 터키즈 나오고 민우이 요리조리 그냥 맞아요 왜 갑자기 예능적인 행보로 하하하하 뭡니까 회사가?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홈킹 사장 입장에서는 그냥 예능인 발굴한 거야? 아니면 앨범 하나 내고 그리고 갑자기 예능으로 돌리고 심지어 다음 주에 내가 하는 거 못 배운 놈들에 리듬 최조 편의 게스프루 만든다는데? 하하하하 그냥 저는 미션 하나하나 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송 같은 거 하하하하 대한민국 힙합씬의 위치중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죠? 원래는 잔잔발이었는데 잔잔발인데 무시 못하는 잔잔발이에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스쳐 지나가는 잔잔발이 아닌 거 같은데 이젠 잔잔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폼킹 사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잔잔발을 계약한 건가? 이거 좀 무시 못하는 그냥 잔바리 이제는 아 잔 안 해봤지? 아 바리로 어 바리 근데 이게 이런 소문이 좀 있습니다 AOMG 계약 조건 중에 주 1회는 정찬성의 샌드백 파트너를 스파링 파트너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은 정찬성 씨 체육관에 가서 인간 샌드백 역할을 이제 내년이면 서른을 좀 앞두고 있잖아요? 뭔가 29에 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힙합 씬에서나 아니면 예능 씬에서나 예능 씬에서나 아니 다음 주에도 예능 스케줄이고 저는 이 정도로 넘친 것 같아요 아 거치려야 돼 아니 이미 넘친 것 같아서 이렇게 웃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웃게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거든요 아니 우리 쿡이 이렇게 웃을 때 울버린 같은 거 씬 아니 뮤직비디오도 제가 이렇게 오면서 봤는데 조회수도 한 200만 정도 이제 아 근데 또 공교롭게도 예능이 민호있게 250만이야 이쯤 되면은 누가 예능으로서 더 매력이 있다라고 사실 AMG 갈 때 보다 요리조리 나와서 연락 더 많이 왔어 아 잠시만 굉장히 아니 웃을 때 손톱값만 보여주지? 아니 손만 보여주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왜냐면 손 안으로 궁금해 할 것 같아요 너무 손으로 이걸 디펜스 하니까 궁금해 아니 너무 아 12시까지 끝내야 돼요? 아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무슨 아니 그럼 롤모델이 누군지만 좀 들어보죠 저요? 롤모델이요? 저는 쌈디형이었어요 쌈디형은 정말 잘하시니까 재밌으시고 아 그 쌈디형을 축구선으로 따지면 마름모골 그래프 있죠? 아 육각형 어 동그란 사람입니다 모든 면이 참 뛰어난 어 그래서 저는 그냥 래퍼라는 포지션에서라도 쌈디형만큼의 약간 지금 이 포지션을 봤을 때 그래도 삼각형 쪽으로 좀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삼각형이요? 어 아니 그러니까 예능 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어 그리고 이빨 쪽으로도 하나 튀어나와 있고 어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도 하나 튀어나와 있고 어 와 진짜 재밌다 순수한 청년이네 아무튼 그럼 문제를 좀 풀어보죠 그럼 이제 가야 된다니까 어디 뒤에 스케줄이 있어요? 아직 없어요 여기 스케줄이 여기 아 여기 스케줄 아 우리 스케줄이 아니고 여기 스케줄 당당하네 아 진짜 문제를 맞으면 1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예스 스태드 바 스태드 문제입니다 넷플릭스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러면 딴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2 아 2 한 번만 찍으면 안 돼요? 전만 영화 7번방의 선물 아십니까? 네 7번방의 선물은 7번방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터키에서 리메이크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7번방의 선물 형사이 역할을 맡은 배우의 이름은? 1번 오창성 2번 오창경 오 3번 오창민 4번 오창이 5번 오창만 오창호 오창수 8번 오창준 오창환 오창현 오창화 오창균 13번 오창명 오창난 15번 오창문 16번 천재오창 15번 오창문 저걸 들으세요? 평소 좋아하는 번호가 뭐죠? 8번이요 아닙니다 7번방의 선물이니까 정답 7번 아닙니다 다이틀곡이 어떻게 되죠 2번? 굿나잇입니다 굿나잇 비우의 피처링이죠 몇 번이었죠? 정답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광정관이에요? 2번 아 1번 정답을 외치시고 정답 1번 확실합니까? 네 탄식 소리를 들었어요 7번방의 선물에 출연한 형사이 역할을 맡은 배우의 이름은? 오창경이었습니다 아! 2번이죠 정답 2번방의 선물 아 왜 왜 탄식했어? 아 돈을 잃어서 탄식하신 거구나 여기서 만약에 와퍼 세트를 뽑으면 100만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요?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계약금을 받아갈 수 있을지? 아쉽군요 다 보여 CU동심 6개당 사과입니다 한 번만 더 깨지면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아 아니에요 빙그레 빨아라 우유 한 끼 든든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 맨날 봤던 거에 나오게 돼서 영광이에요 오늘 본인도 녹화하면서 재밌다는 걸 많이 느꼈죠? 중간에 아 됐다 아 다행이네요 네 나라 둘 셋 터키즈 브랜즈 스텝 바스텝 카페 좀 들어가서 저희 좀 쉬다 가시죠 오 여기 오 아니 하하하하하하 아니 새아이의 어머니 아니세요? 하하하하하하 해피ğimiz 앱 나 네로